도움말! 적이 A 거점을 차지했다. A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적이 B 거점을 차지했다. 힘을 합쳐 싸우면 무엇도 막을 수 없지. 두 고 הק. E는 하나의 값을AST라. 2г. 뉴에 걸어차는을 이 sava ×. 들리 swatch 뭘까요? B 거점을 빼앗겼다. A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B 거점을 빼앗겼다. B 거점이 안 멸려야겠다고 한다. B 거점을 빼앗겼다. 히힛 라이퍼!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 사는 고유였으나 요거할 지는 단계가 입소된 것 같아 5분 남았다. 거점을 빼앗아 자네는 진정한 카이턴답게 전쟁을 치료눈군 이 거점을 점령했다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자 자기가 흐르고 계좌다 이런 식으로 늘ml 어깨 볼 수 있지만 천천히 변호해 이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플레이버. 그대로 밀어붙여. 3분 남았으. 도착한 경우도 되어 있습니다. 그는 이 거점을 점령하니 이 거점을 견뎌라. 이 거점이 견뎌라. 이 거점이 아프다. 이 거점이 아프다. 이 거점이 아프다. 이 과점을 점령했군. 파워 플레이브. 그대로 밀어붙여. 저기 거의 다 이겼는데. 이 과점을 점령했군. 파워 플레이브. 그대로 밀어붙여. 이 과점을 빼앗겨. 일석이종. 건설이 늘어나는군. 이 과점을 점령했군. 파워 플레이브. 그대로 밀어붙여. 1분 남았군. 얼마 안 남았군. 이 과점을 점령했군. 역할의 역할. 원술이 탄탄하여 승리는 쌓아놓은 당상의 중. 거점을 차지하려고 악마처럼 싸우는군. 친구들을 데려와 자네 같은 친구들이 더 필요하거든